노무현을 반대하는 문재인이란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이 했습니다.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자세 끝까지 지켜주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이 다르듯이 문재인과 추미애는 윤석열 사당 검찰 인사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추미애는 1월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검 참모진 8명 전원을 해체시켰습니다. 검찰 빅포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자리는 모두 호남 인사로만 채웠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명박 내각을 강한 비난을 했으며 그때 고소영 내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고려대 소망교의 영남 인사를 앞글자만 따서 고소영 내각이라고 불렸습니다. 문재인처럼 호남 인사만 모두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 내각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호남 인사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무조건 호남만을 위한 정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사폭정, 인사대학살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거부로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이 실패한 가운데 문재인이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당선 세 달여 전인 2017년 2월 3일 서울 종료의 한 스타트업 지원서를 방문해 박근혜 정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완시설이라며 불허한 데 대해 그간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특검도 거부하고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해서 정당화 법 절차를 방해하고 그것을 통해 탄핵을 모면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말 바꾸는 데는 문재인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의 입만 벌리면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 대학살극을 보면서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인간임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2003년까지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검찰 고우직 인사에서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충돌한 지점이 검찰청법 34조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조문은 16대 국회 2004년 1월 법 개정 때 반영됐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2003년까지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검찰의사 협의는 관행이었습니다. 발단은 2003년 참여정부의 첫 고검장 인사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서면서입니다. 검찰의 이 관행을 법정문에 담고자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 한나라당에 동조했습니다. 국감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소위 합리적이고 검찰의 기호도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인사가 되지 않냐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돌출적으로 인사가 되고 소위 아까 이야기한 음지 양지라고 하는데 양지로 간이 하는 어떤 소위 깜짝 놀란 인사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들도 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검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명백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청법 34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협의가 안 됐으면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인사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동 모두를 짓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끌어내려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속히 깨어나 현 정권을 끌어내리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